아버지, 아버지, 서재 비밀 공간에 있던 것들 제가 누나한테 넘겼어요. 뭐? 네가? 네가 왜? 죄송해요, 아버지. 제발. 여기서 멈추세요. 뭐?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? 아들 새끼인 네가? 감히 네가? 아버지! 난 내 인생 한 점 부끄러워 먹다. 난 언제나 늘 치열했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. 아버지. 제발 제값 치르세요. 나가! 도시는 내 앞에 꼴도 보이지 말아. 통장 나가. 사장님. ...